오, 진짜로? 잠깐만 지금 마약하는 거예요? 귀엽냐 귀엽냐 유아인이라고? 예 그냥 유아인데? 저 사전거 몇 장이에요? 아, 3장 아, 300 30만 원 매니저님 예 뭐 있나 본데? 이거 뭐야 이거 맥돌 손잡이를 어휘라고 해요 네 어휘가 없네 지금 내가 그래요 어휘가 없네 아, 놀고 있네 진짜 뭐라고? 놀고 있다고 뭐라고? 놀고 있다고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죄송합니다 왜 왜? 재벌인데 이렇게 놀아서 죄송합니다 그럼 어디 한번 재벌같이 한번 놀아볼까요? 뭘 놀아 뭘 놀아 재벌이면 귀엽게 이렇게 놀아야 되나? 어떻게 놀아야 되나? 어떻게 놀아야 돼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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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야 되나? 아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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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어 어 어 왜 그래? 어 왜? 어이가 없네 야, 손바울 먹어야죠? 아, 기다려봐. 나랑 싸워서 이기면 30만 원 해줄게. 아, 죽었어 진짜. 죽는 거야? 그래, 붙어. 나가, 나가서. 야,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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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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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. 그만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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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. 야, 다리도 안다, 다리도 안다. 다리도 안다. 야, 이거 어이가 없네. 야,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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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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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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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제가 누구, 그거. 저 자전거가 그 얼마라고? 30만 원. 30만 원, 30만 원. 자, 그러면 내가 지금 만제도에서 지금 배를 타고 왔으니까 그 100값 빼고 다짜에서 이런 돈 빼고 우리 아인이 비엄략값 빼고 아, 뭐야, 자꾸 빼. 그래서 얼마 준다고? 그거 그거 2천 원? 뭐 2천 원이야, 그! 즐거움의 시작! 콘텐츠 드렐리더, TVN